외국어 도전 세 번째 시간입니다. 먼저 태국어 자음 열두 개 시작해볼게요. 거과이 거과이 거라캉 거라캉 넝 우 넝 우 첫 장 썼어 첫 주 여행 더 먼 도 더부타오 너넨 너넨 더 타한 더 타한 더 통 더 통 다음은 중국어 한 문장 진티엠 막마 진티엠 막마 마지막으로 아랍어 단어 두 개 나흐르 나흐르 알 우르든 알 우르든 이렇게 끝났고요. 다음에 또 와요. 바이 바이. 다음 주에 만나요. 감사합니다.